오케이 알파벳 P-H-O-T-O 오케이, 모여서 모여서 너 이거 근데 두 번째 하는 거 아니야? 예 소리내 오늘은 쓰는 거 안 하고 소리내는 거 말 거야 소리 포토? 뭐라고? 포토 포토 오케이, P-H는 항상 F 오케이 소리 뭐라고? 뭐라고?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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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-H는 내가 반드시 T-H가 내는 소리 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혀 보다가 약간 협어를 살짝 물고 D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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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뭐? S 그래서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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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도장 우리 다시 공부하고 와 네 읽을 줄은 알아, 최소한? 네 해, 그동안 하지 그랬어? 예 다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